안녕하세요. 오늘의 포토 이주혜입니다. 박소희입니다. 지난 10일 밤 10시 48분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1층짜리 상가에 입주점포 7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식당과 세탁소 등 점포 7곳이 모두 탔는데요. 전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화재 직후 소방서에는 지나가던 행인들로부터 상가에 연기가 많이 새어나오고 있고 또 건물 밖에서도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네, 사고가 발생하고 진화가 되기까지 50여 분이 걸렸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조기 진압에 실패를 해가지고 더 피해가 커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언론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3대와 또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경량 철골 구조라고 하는데요. 가벼운 철골 구조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조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가벼운 철골 구조였다니요. 네, 기본적으로 처음 건물을 지을 때 비교적 살이 얇은 형광을 써서 건축물을 지은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불에 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건물에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는 바람에 조기 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점포 454제곱미터가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9,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전해지네요. 인명 피해는 없어야 할 텐데요. 네, 상당히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당국은 가장 중요한 인명 피해 유무와 또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불길을 번지는 걸 보고 한 인근의 점포 주인이 또 혼절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라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정말 안타까운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전 점포 7곳 전소 어쩌다 이런 일이, 그리고 또 점포 주인들 충격일 듯 정말 안타깝다, 또 깜짝 놀랐다, 사람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명 피해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지난 10일 새벽에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샌드위치 패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안전불감증에 걸린 걸까요?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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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